격신간 누굽니까 생소하게 앞전처럼 시원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또 세게 보네요 원주를 수면 위에 이렇게 내리쳐놓고 바람 세게 볼 때는 아까 되는 바람이 뒷바람이니까 배를 들고 있으면서 초리에서 오는 느낌을 보려고 했던거고 지금 옆에서 많이 빌잖아요 그럴 때는 수면 위에 내려놓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냈는데 C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냈습니다 차이자 가지고 들어가죠 견제 맞았어요 아까처럼 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세바스 견제 다시 제 차 어렵지 않죠 따라오다 오므네 따라오다 오므네 따라오다 오므네 오케이 띄우고 항상 아 이것도 주둥아리 살짝 물렸어 힘쓰는게 달라요 어허 더 달래면서 아직까지 포기를 안했으니까 포기하면은 얘네들을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아직까지 포기를 안했고 자 마지막으로 오 또 나간다 이럴때는 배를 숙이거나 총을 쏴줘야되요 무조건 땡기는게 아닙니다 파도가 밀면 쭉 땡겨서 오는거를 그냥 받아먹듯이 훌라당 받아먹었어요 사이즈 괜찮죠 생선확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